이곳은 수바에 있는 일종의 모텔입니다. 여기 온 지 7시간 정도밖에 안되는데 비행기가 또 3, 4시간 뒤에 있어서 거의 쪽잠 자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있고 밖은 피지의 자연입니다. 이제 피지를 떠납니다. 아 여기서 한바퀴라 더 돕니다. 투발루행 기내식입니다. 출발한지 한 시간도 안되는데 나왔고 이렇게 요플레랑 빵 이렇게 두개가 나왔습니다. 투발루행 기내식입니다. pp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살면서 이런데로 왔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. 이쪽은 입국장입니다. 자 이제 나가겠습니다. 와 와 와 와